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다시 보고 싶어서 다시 검색해서 봤는데도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은 애니기분선데이라는 정말 오래된 영화에서 나오는 한 짧은 장면인데 거기 이제 알파치노가 정말 신질렀거든요 연기가 미국 축구팀 감독으로서 정말로 선수들에게 피가 끓어오르게 하려고 정말 중요한 시합에 앞서서 정말 동기별을 확실하게 시키기 위해서 정말 멋진 연설을 하는데 인생은 1인치 게임이다 라고 딱 연설을 하는데 미쳤습니다. 저는 과장 없이 이거를 MP3로 다운로드 받아갖고 와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이거 대학원 시절에 벌써 10년도 훨씬 전에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재직 시절에 출퇴가 될 때도 들었으니까 1000번은 모르겠고 과장 없이 100번은 넘게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좋고 가끔도 찾아 들었는데 어? 이거를 다시 진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픽션월드를 열심히 운영할 때 이 영상을 소개해 주는 영상도 찍었었는데 오늘은 픽션월드 링크가 아니라 거기는 이제 다른 얘기도 많이 사족도 섞여 있어갖고 저는 여러분이 진짜 이 영상만 딱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링크로 걸어 드릴 겁니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건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 영상이 나왔으니까 저는 영어 독립으로 많은 분들이랑 공부하고 있으니까 과연 그럼 우리 영어 독립 서비스로 이 영상을 외웠을 때 얼마나 이게 또 단어가 커버가 되나 궁금해서 바로 그럼 쳐봅니다. 여러분 영어 검색이 짱이에요. 애니 기분 썬데이 스피치 스크립트 이렇게 치죠? 그러면은 귀신같이 그 명장면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걸 알기 때문에 구글이 딱 그 스크립트를 보여줍니다. 귀신 같아요. 진짜. 그러면 저희는 이제 스크립트를 얻었으니까 그걸 레마타이제이션으로 돌려보면 표제 추출로 돌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기가 맥힙니다. 저희는 이제 몇 분포로 NPR을 분석한 거를 이렇게 단어를 나래비를 세운 건데 천 단어를 외웠을 때는 여러분 몇 프로죠? 천 단어를 외웠을 때는 80% 이상을 커버합니다. 그 다음에 2000 단어를 외웠을 때는 90% 이상 커버를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또 구어체다 보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뭐랄까 일반 글이 아니고 말을 분석한 거니까 좀 다르거든요. 이제 말할 때는 수거도 많이 쓰고 구동사도 많이 쓰고 소거도 많이 쓰고 해서 뭐 단어만 외운다고 100% 다 들리지는 않는데 그런 대사가 있을 거예요. 저 카드만이 들어서 기억나는 게 We are gonna crumble as you individual 거기서 crumble이랑 individual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확하게 crumble 외우고 individual 외우면 문법이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시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죠. 그러면서 제가 또 이 영상이랑 관련된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영어 독립 베타 서비스 단톡방에서 많은 분들이랑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독서연구소에 정말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그거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었거든요. 예. 한 말레이시안 콘돔 회사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래요. 여기가 이제 팬데믹 기간에 매출이 급락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경영진들이 이게 급락이 아니라 엄청 요구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했었고 알고 보니까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게 떨어진 이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기사를 직접 보시면은 이 회사가 생존을 하기에 무엇을 할 건가 이런 게 써있는 기사인데 단어만 알면은 단어만 알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기사여갖고 왜냐하면 여러분 문법이 또 어려우면은 또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들은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어만 알면 생각보다 해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독립군 여러분 이거 해석 한번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사를 읽어보셨어요. 그중에서 되게 좋은 후기가 있어서 하나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읽어드리면은 저는 아직 완벽하게 해석을 못하지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읽으면서 제가 분명 봤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 단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기사가 영어 독립을 하면서 외웠던 단어들의 구성인 걸 느꼈습니다. 덕분에 전반적인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 진짜 부끄럽지만 영어 독립 시작 전 문법 기초도 모르고 단어는 유치원 수준도 안 되었을 정도로 영어랑은 그냥 일찍이 담을 쌓고 살았던 터라 모든 영어 문장은 아무리 짧고 쉬운 거라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중간에 공백기가 간간히 있었지만 꾸준히 퀴즈 단계를 밟으면서 북마크에 체크한 단어를 제대로 외우자에 초점을 두면서 예문이랑 함께 계속 반복하면서 영어 거부감을 많이 줄였고 기본 문법과 독해 공부도 조금씩 찾아 늘려가면서 스스로 영어가 늘어난 걸 많이 느낍니다. 1년 새 이 정도라도 읽을 수 있게 된 것에 정말 감사하며 올해는 독해는 큰 무리 없이 제대로 이해하며 할 수 있는 수준이 꼭 되고 싶습니다. 항상 모두가 잘 되길 바라는 열정으로 영어 독립을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예 어떤 수준이인지 아시겠죠? 영어랑 아예 담을 쌓고 살았는데 그래도 이게 오래 걸린 거예요. 여러분 10개월 공부하신 것보다 1년은 아니고 10개월 공부하셨는데 중간에 이제 또 공백기가 있었는데 아예 담을 쌓고 살아도 일단 단어 외우는 거는 1대1로 외우니까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1인치 게임이에요. 그 1인치가 계속 쌓이면은 결국에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가 몇 분포를 해놨기 때문에 뭘 해도 1000개를 외우면 60%, 70%, 2000개 외우면 70%, 80% 일단 3000개까지만 외우면은 80에 뭐 70에 낮은 건 70% 정말 많은 거는 90% 이상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1인치, 1인치, 1인치 더해지면 어때요? 정말 큰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처럼 공부를 하게 돼요. 이제 단어 외웠으니까 여러분 단어 공부만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닌데 스스로 독해 공부, 그러니까 문법 공부도 하게 되고 듣기랑 말하기를 잘하고 싶으시면 단어를 외운 다음에 쉐도잉을 하시면은 단어를 그때그때 안 외워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미 내가 몇 분포로 외운 단어가 많기 때문에 쉐도잉을 해도 피곤함이 덜해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들은 다음에 말하는 거에 집중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은 알파치논 연설을 쉐도잉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걸 2000개 외운 사람은 90% 이상 이미 아는 단어라서 그냥 안 찾아보고 쭉 쉐도잉을 시작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생판 모르는데 나 영어 잘하고 싶어. 쉐도잉을 해야지 하면은 예를 들어 아까 아까 we are not crumble as individual 이걸 나왔을 때 crumble 모르고 individual 모르면 사전 찾아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제가 자꾸 계속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은 공통분모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외우고 나면은 이제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과학 관점에서 뭐예요? 성의는 단어 공부가 민간기 측면에서 제일 유리하다니까요. 그렇게 뇌에다가 노드를 만들어 놓고 가지치기는 게 훨씬 유리하지 민간기가 불리한 상황인데 우리가 성인이 됐는데 바로 듣기랑 말하기를 막 공부한다? 쉽지 않아요. 뭐 그거를 잘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개인마다 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단어 빡세게 외우시고 3000개만 추가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뭐 듣기 공부를 하시든 말하기 공부를 하시든 쓰기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도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